어린 손님 머리 열차 밖으로 내미시면 위험해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레고랜드 인스프레트 탑승 중에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손, 발, 얼굴을 포함한 신체 부위를 열차 밖으로 내밀지 마시고 다른 자세로 앉아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험 행동하시거나 일어서서 탑승하실 경우 안전 상의 이유로 열차 운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거는 귀엽다 그리고 난 갔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야 나 안 봐 어머! 이거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처음에 가위바위보 이곳에 근데 저거는 처음에서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외국에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저거는 귀엽다 무슨 귀엽다 엄마 엄마 근데 저희 바이킹 너 저거는 귀엽다 내 가위바위보 내 고경이 주자 아빠 아빠 우리 지금 내 고향에 아빠랑 물러돌아 조금바봐서 닌자고만 가면 되잖아 아니야 그러면 해볕도 못 가면 돼 저처럼 아무래도 다 통하지 말고 재밌는데만 보면서 다 엄마 닌자고랑 해줘 가야 돼 그래야지 재밌는데만 보면서 재밌는데만 보면서 재밌는데만 보면서 나중에 엄마가 있겠잖아 그냥 지혜야 아빠한테 올 거라 근데 장어키링 어디에서 먹고? 아우 나 진짜 지겨 진짜 먹다 뭐? 뭐? 장어키링? 사줄게 아빠, 아빠 카드 갖고 왔어 야, 타는 곳이 나와야 사지지 일단 얘기해라 진짜 엄마 아빠 카드 안 갖고 왔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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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안 갖고 왔어 손님께, 손님께 왔어 엄마 сыpar 지금 뭔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방어가봐 대기하는 거짓네 너무 귀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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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아니면 진짜 근데 진짜 고마느라 진짜 키링 발랑 방어 야 뭐하는 듯이야 왜 왜 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나 이거 청양락 쓰게 될래 야거 펄키는 찬스 거기에 있는 장소가 딱 이렇게 퍼런히 남은 디저트 아픈 테이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fried chick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레고시티역 열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도망가기 바라보는게 더 좋은 하루 되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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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